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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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내어주세요 해보시면 안돼요? 네? 너 초면에 뭐하는거야? 방송 켰으니까 아는거지! 치킨이다! 자 오늘은 피자와 치킨을 처먹으면서 뒤디리를 할거에요 뒤디리를 할거에요 다들 뭐야 바지 봐주세요? 검정색 검정색 고팩무 뭐하는거야? 오늘 쪼놈이 팬티색깐 회색이에요 어떻게 알아? 아까 벗었잖아 내가 뭘 벗어 너가 벗겼잖아 집들이 선물로 배달음식 사준거거든요 저 제 집들이 선물도 자랑해주세요 제 집들이 선물도 자랑해주세요 내 것도 내 것도 내 것도 이쪽은 지코 사놨구요 이쪽은 붕어빵 요거 열쇠그룹 사놨구요 이쪽은 저기 저 집앞에서 호두과자 사놨구요 천안 호두과자 있어요? 천안 호두과자로 유명해요 비가루켓 먹으라 아 이거 맛있다 되게 폭염한 사람 같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프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자기소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! 아 빌랑이요 안녕하세요 포도군입니다 저는 마나나에요 네만은 크리스마스 때 오빠 방송하자 도대와가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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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안 할 줄 알죠? 이제 여러분들 도돌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하는 정보에요 네이버 웹툰을 즐겨보는 과즈맨이다 저기요 쓸거야 근데 양념님 거짓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답해주세요 저기 암닷크리머 웹툰 1위로 말해주세요 애매하게 3등 어때요? 이 사람은 정말 애매하게 생겼다 이겁니다 나지 다 팬티만 입고 있어 아 그건 좀 아 그러면 팬티까지 안 입었어 오케이 크긴 다 똑같은데 좋아 크긴 다 똑같은데 그래 3등 응 물擠어 아니야 저 clients 저 뽑는 나 모든 사람 중에 저만 목 없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 앞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두루비 아니아니 시청자도 다 알아 두루비네 뭐야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-3-4 일단 3등 두루비 2등 응 6등 돌 돌이요? 골등 누구예요? 막아지마 우리 서로 1등이나 생각하자 너 3등이야 렛머리가 골등이야 아 나 3등이야 아 너 둘이야? 아 그래? 둘이 1등 5등 있네 내가 5등이야? 오늘 봤어 제가 골등이죠? 1등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! 아 정리해달라고요? 1등 2등 3등 4등 5등입니다 야 뚫어봐! 뚫어봐! 뚫어봐 대답해 하느님! 아유 삐진 뚫이요 아니다 난 5등 말 안 했다 뭐야? 폭염 수술인가요? 니가 뭘 알아? 야 뚫어봐! 뚫어봐! 야 1등 해줘 그냥 나 1등이라 해라 그냥 너의 1등이야! 사람을 이렇게까지 미쳐봐 정말! 봐 봐 새끼 아빠 용도 눌을까? 하영이 무른다 내가? 한 입! 눈 새끼 봐! 아 비디 선물이다 새끼 선을 넣어 먹 기억 포켓 오지나봐 오새 넣었다 오새 넣었다 랩! 어라? 포도군 원피스 입은 줄오와 아아 어 터질 것만 같아 아아 형 포도군에 포도 같잖아 아아 재극장 뜨거워 와나나님 스위치 1위 스트리머가 되는 대신 머머리 vs 지금보다 시청률 왜 그런 말을 해요? 당연히 후자지 당연히 후... 나도 나도 후자 나도 후자 저렇게는 못 살지는... 근데 널 이겼잖아 아이씨X 머리카락도 없으면서... 있으면서 나한테 져 나나는 머리카락이 반사돼서 빛나는데 옆에 계신 분은 그냥 문제가 비치고... 액티브 패시브 해와 달이라고? 아이씨X 디제잉 해줘 디제잉 뭐 이런 말을 해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아이씨x2 여기 중에서 솔직히 누가 제일 잘생기고 잘났다고 생각하나요? 뚜려봐 넌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? 1등이시고 펭귄이요 벌리오 누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? 여기서? 가장 제일 잘생겼잖아 거의 포함해서 난 솔직히 포도님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 아이씨x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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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x1 아이씨x2 아이씨x2 아이씨x3 증명해봐 증명해 봐 바지 하나 더 쓰세요? 아니 아뇨x2 아이씨x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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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거 야 야 위험하 위험하 헤이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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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저희 뭐.. 게임 할까요? 응 오케이 웃음 참기 뭐 이런거 할까? 아 웃음 참기 좋다 웃음 참기 어때요? 나 진짜 못해 아니면 고통 참기? 아니야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제부터 왜?! 꼴 땡 말은 두루 치지 않는거야! 그럼 각자 낼 수 있는 자신의 소리가 뭐가 있어요? 지는 소리요 오케이 네 한번 해보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이쪽에 심는 소리 넌 뭘 자신 있어? 이정재! 이정재 할 수 있잖아 아 이정재요? 자 오케이 이정재 그 다음에 너는? 돼지소리 뼈지 소리, 형은? 이런 소리? 런도 하는 소리? 런도 하는 소리, 오케이. 당연히는? 저는... 웃음소리? 자,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모두 자신 소리 내는 거예요, 아까 말했던. 자, 하나 둘 셋! 야,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내가 왕이 될 상인가? 열심히 자극하시지. 종아리 두 개 띄워. 애교 부리신 거예요? 이 정도에 종아리 두 개 띄워. 한 번, 보여줘. 종아리 두 개 띄워. 종아리 두 개 띄워. 그러니까요, 소리 내는 사람. 제가 썩놨어요. 해만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게임 스타. ㅅㅅㅅ. 섹스. 설사. 말만 해. 섹스. 됐어, 됐어. 마셔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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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라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스킵도 안 내라. 스킵도 안 내라. 우리 왜 이렇게 찐따 같아. 이거 합시다, 승병호 게임. 아잉. 아잉. 그래, 그래, 이걸로 가자. 조리비부터 해. 나는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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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악녀님. 악녀 손이 제일 크대. 나 손이 작은 편인데. 아, 그리로 коп griev네? 나는, 경 Evian있거든요. 아 저랑 다 비슷해요 형이랑 아잉씨. 엥하핳핳핳하핳什麼 나는, 야동을 한 달 안에 안 봐.. 봤다. 아, 진짜 안 봤어. 아니, 안 봤어. 야, 이렇게 솔직히 하는тя는 거예요. inum character 봤잖아. 봤 murm. 그럼 볼 수도 있잖아. 아유 진짜. 자 빌랑. 나는 5등이다. 아니야! 내가 5등이야. 지기 싫으면 너 접어. 나는 그럼 거투루 지면 이어갈게. 서양이었다 접어. 일본이었다 접어. 빌랑이 접어. 여기서 몸 제일 좋은 사람 접어. 어? 여기서 몸 제일 좋은 사람. 목은? 몸. 바꿔봐 바꿔봐. 야 이랬어. 까토르까지 까토르 다시 돌아왔어. 나는. 모추가 그다. 모추가 그다. 아 나 이거. 나는 마셔야 될 거 같은 거. 과장 맛있게 생긴 사람 최PDCC. 아이가. 태건은 이제 tegen avoir libertarian. 네. 너가界 왜 아니다. 스토…? 고맙습니다.